반갑습니다 2023년 7월 5일 입니다 저 오늘도 검색시 3종목이 잡혔습니다 어 보시면 stx 필옵틱스 서연이야 너무나 성적이 지금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너무 좋구요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시간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이 조건 검색 시 e s 검색식은 돈 찍는 기계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스타트 버튼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이거 안되어 있으면 그냥 아침에 어 출근하면서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리면 되요 그러면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자동으로 다 되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소프트웨어 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아주 기통차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리시면 전 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 예 전자동으로 수익 손절까지 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이거는 평생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한 거죠 자 오늘도 세종목 수익이 나왔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올리고 있는 어 계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키용 캐치에 3천만원 이상만 넣어 놓을 수 있으며 최저 3천만원 넣어 놓을 수 있으며 아주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보시면 중간에 수익률이 좀 작은 것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손절이 나온 것도 있어서 그래 실제로 손절이 나온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검색식은 검색식은 지금 어 한 달 정도 그냥 가만히 내비나와 버리면 거의 한 800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700에서 800 대략 700에서 800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 퇴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s 검색식은 정말 물건입니다 물건 s는 정말 물건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 제가 만든 이 조건 검색식은 정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여기서 검색식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물론 실패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로이 님부터 한번 볼게요 아직 세로이 님이 아직 안 올리셨네요 수익조안님 12시 43분 필옵틱스 stx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콜라 님 stx 수익 축하드리구요 이분들은 이제 한정목씩 많아죠 bol 님 필옵틱스 stx 그리고 그라퍼 님 필옵틱스 stx 대박주린 님 필옵틱스 서연이야 그리고 대박주린 님 피에 알켓 님 필옵틱스 슈나모르 님 필옵틱스 stx 블레드 초이 님 stx 필옵틱스 자 기본이 다 두개씩은 잡히죠 그리고 블루레인 님 stx 필옵틱스 그리고 빨간 우산 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구요 갤럭시 님 다 캐치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로이 2 님 여기다 올리셨네 세로이 2 님이 필옵틱스 stx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호호마마 님 마찬가지입니다 필옵틱스 stx 그리고 양상갑부 님 필옵틱스 stx 수익 축하 깍두 형 님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강 님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전하무정 님 거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 서연 이하 stx 자 이런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꾸준하게 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돌리셔야 되구요 금액을 일정하게 돌리셔야 되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300씩 들어간다 그러면 300씩만 꾸준하게 그 세팅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먹었다고 다음날 320 돌리고 또 먹었다고 330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냥 300이면 300 200이면 200 500이면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요렇게 꾸준하게 돌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먹은거는 빼놓으면 되요 저축해놓으면 되요 이해되시죠 이 조건 검색식은요 정말 가히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너무 좋다는거 정말 최고의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이걸 쓰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겁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쓰면 반드시 이걸 써야된다 특히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 조건 검색식 써보세요 진짜 3천만원만 내가 캐치에 키움증권에 넣을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돌리면 되요 말씀드렸지만 검색식은요 여러분들 어디가서 이렇게 하루에 종목 3개만 나오는거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안그럴까요 2600개 종목 중에서 하루종일 돌리는데 종목 3개밖에 안나왔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이 조건 검색식 강력 추천드리고요 검색식 쓰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빨리 주세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 나는 쓰고 싶다 쓰게 해달라 하시는 분은 010-826-0942로 전실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S검색식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나는 도무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